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클로이 입니다. 오늘은 레인보우 베이글을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클로이입니다. 오늘은 트롤리 베이커에서 주문한 레인보우 베이글을 다양한 크림치즈와 생크림 같이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레인보우 베이글 레인보우 베이글 레인보우 베이글 설탕 새콤달콤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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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랍스터 아삭아삭 고소해요 한입에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고 식감이 좋아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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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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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끝